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0월 첫 주 젊은이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재정감사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연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올 한해 모두가 다 힘든 이때에 젊은이 교회에 정말 많은 재정의 복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도 있었지만 여전히 내 현실은 간증과는 다르게 학자금 대출은 쌓여만 가고 있고 또 당장 다음 달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활비가 막막한 상황 중에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형편 중에 있든지 여전하니까요. 재정팀에서 재정감사 예배를 오랜 기간 기도로 준비하면서 말씀 한 구절을 붙들었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 이 히브리서는 믿음을 정말 지키기 어려운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은 그 상황과 다르게 분위기가 너무도 다르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도에겐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나라는 저 먼 곳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정말 함께 살기를 너무도 원하는 분이시죠. 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셔서 훈련시키실 때 무엇을 중점에 두셨나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실 때 요청하신 게 어떤 어학점수나 자격증이 아니라 그저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요청하고. 그러나 우리 삶의 기본은 우리가 사역을 하고 뭔가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한 것을 해나가는 데 가장 기본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것을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도 몰라주고 너무나도 쉽게 잊는다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젊은이 교회 부임하기 직전에 유기성 목사님 비서실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사역을 하다보면 상담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왔었는데 정말 다양한 기도 제목과 사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괜찮으시면 저라도 이야기를 좀 듣고 기도를 해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여쭙는데 한 번은 이렇게 여쭙더니 이렇게 되묻는 분이 있으셨어요. 지금 저랑 통화하는 분이 유기성 목사님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 맞나요? 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과 통화하고 기도받고 싶습니다. 저라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명색이 목사인데 저는 아닙니다. 하기도 그렇고 제가 더 낫습니다. 하는 건 진짜 망상이죠. 도대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정말 자격이 없는 종이지만 유 목사님 안에 계신 주님이 제 안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한 마디 더 했어요. 그 주님이 지금 전화주신 성도님 안에도 함께 계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사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걸 너무도 쉽게 잊지요?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앞에서 보았던 히브리서, 그 성경의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분명 히브리서 성도들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냥 스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신지를 아는 것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원어로 보면 한 곳에 모든 집중을 쏟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군대에 다녀온 우리 형제들 사격을 다 해보셨죠? 여러분, 사격은 몇 발을 쏩니까? 네, 스무 발 쏩니다. 그러면 이거는 군대 안 다녀온 자매나 사람도 다 알 것 같아요. 스무 발 중에 관역에 한 발도 못 맞추는 게 어려울까요? 정말 어려울까요? 네, 이건 홍해가 갈라지는 일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전도사님이 사격을 했는데 한 번도 한 발도 맞추지 못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부대에서 별명이 생겼답니다. 비폭력주의자라고. 이건 정말 일부러라도 해내기 힘든 일을 해냈으니 그는 진정한 비폭력주의자일 거야. 놀림을 당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총은 멀쩡했는데 이 영점 조절이, 초점이 완전 엉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능이 좋고 좋은 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초점이 흐트러져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꼭 이와 같죠.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나는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자꾸 빗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 우리가 왜 무너지고 넘어지죠?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우리가 왜 작은 시험과 유혹에도 쉽게 넘어집니까? 그 시험과 유혹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초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 삶의 향방을 결정하고 성패를 좌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초점은 지금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포커스 온, 주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청년의 때 우리가 정말 초점을 맞춰야 할 세 가지를 허락하신 기간 가운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10월 한 달이 우리 삶의 정말 여러 시선을 분산시키고 내 삶을 빗나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가지치기가 되는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1주 차로 말씀의 초점을 맞추는 삶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하나로 규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보는 시대입니다. 보는 시대. 무언가를 깊이 생각을 하거나 몰두해서 읽거나 아니면 쓰거나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보죠. 보는 게 일상 다반사가 됐어요. 예전에 뭐가 하나 궁금하면 지식인에 물어보거나 책 찾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튜브 영상 하나로 끝나죠. 그것뿐만 아니라 OTT나 플랫폼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예전에 저 어릴 때,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때는 만화 영화 한 편 보려면 비디오 가게 가서 비디오 테이프 빌려와서 보거나 아니면 TV에서 만화 영화 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엄마가 심부름 시키면 못 볼 수도 있고 마음이 상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만화 너무 쉽게 보죠.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그러한 스크린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유익이 참 크지만 부작용도 상당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정신이 너무나도 분주해졌습니다. 우리에게 메일함이나 SNS나 플랫폼에 뭐가 새로 올라왔나 계속 확인하게 돼요. 뭐 하나 작은 일에도 3분 이상 집중하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당장 급하거나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밤에 졸면서 스마트폰 하다가 그 폰 얼굴에 떨어뜨려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주님은 아십니다. 그때 여러분 뭘 보고 싶으셨어요? 계속 비드를 내리지만 뭔가 재미있는 게 나온다는 기대는 있지만 여러분, 정작 내가 뭘 보고 싶고 뭘 원하는지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계속 새로운 자극을 찾아서 헤매고 초조해져요. 그렇게 아무리 오래 해도 내 안에 있는 공허함 그걸로는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방황하는 거죠. 주님을 향한 마음도 식어지고 주님을 향한 초점도 흐려지는 일. 이와 같은 것을 성경에서 가장 잘 설명한 인물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여러분 롯이 우리는 아브라함도 배반을 했고 태생이 욕심 덩어리고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의로운 심령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왜 그의 마음이 그렇게 상했을까? 베드로호서 2장 7절에서 8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무엇 때문이죠? 롯이 그 악명 높은 죄악 덩어리였던 소돔과 고모라의 악하고 음란한 행실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와 같은 음란함과 불법을 날마다 그가 보고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것이 우리 자신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또래 모임이나 셀 모임에서 결단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내놓아도 내가 집에 가서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보는 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아무런 변화도 없게 될 수 있어요. 결단해야 합니다. 마치 사진 찍을 때 아웃포커싱 기능 쓰는 것처럼 다른 건 다 날리고 주님 한분만 선명히 보기로 내가 결단할 때 그때 바로 내 삶에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초점을 맞추며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성경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매일 아침마다 그들이 무엇을 먹었죠?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딱 그날 하루치만 거둘 수가 있었어요. 아무리 많이 거둬도 뭐 다음날 되면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려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상식적으로 귀찮은 거 아닙니까? 좀 다음날 아침에 피곤할 수도 있고 또 상황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귀찮게 매일매일 그걸 거두어야 하죠? 왜 그런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아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구나.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이스라엘이 만나를 날마다 먹었던 것처럼 영의 만나인 영의 양식인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삽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어제 내가 붙들었던 말씀으로 오늘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거 놓치면 100% 후회합니다. 제가 예수동행 일기를 쓸 때 자주 후회하는 게 이거는 깨닫고도 다음에 또 한번 반복해서 후회하고 저 자신도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인데 자주 후회하는 것이 그날 말씀 통독이나 큐티를 못하는 날 있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날 있죠. 그런데 급한 일 다 마치고 저녁이 되어서 뭔가 마음이 찜찜해서 그날 읽어야 했던 말씀을 펴서 읽다 보면 100% 후회가 돼요. 아 내가 오늘 아침에 그 사람 만나서 이 말 하기 전에 이 일 결정하기 전에 이 일을 하기 전에 이 말씀 내 마음에 담아두었었더라면 그랬다면 내가 상황과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했을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 했을 텐데 얼마나 마음에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에 그렇게 초점을 맞춰 살다 보면 반드시 한 가지 깨닫게 될 것이에요.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말씀이 내 삶을 붙들고 나아간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10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말씀하지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길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마무리할 즈음에 가난한 땅 입구까지 와서 출애급 2세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했던 고별설교가 담겨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하면은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한 번쯤 성지순례도 가보고 싶고 뭔가 낭만도 있고 거룩하고 신령한 곳 정도로 생각을 쉽게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캠핑했던 거 절대 아닙니다. 광야에서 난민처럼 살았었어요. 그런데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맛나 지겹다. 물 좀 달라. 아 너무 힘들다. 모세가 그 틈만 나면 하는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때문에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었죠. 아주 40년 동안. 그렇다면 이제는 고별설교하고 헤어지기 전에 정말 그동안의 광야 생활이 힘들었음을 격려해주고 마음도 좀 달래주고 이제는 가난한 땅으로 가게 되니 고생 끝났어. 행복 시작이야. 뭔가 희망찬 메시지를 전하면 보기에도 좋고 훈훈한 마무리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전한 말씀이 이래요.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우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뭐죠? 너희가 지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은 건 하나님께서 너네가 미워서 쓸데없이 고생시키신 거 아니야. 너네가 평생 붙잡고 가야 할 진짜 중요한 거 배운 시간이야.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아무리 형편이 좋아도 내 능력이나 배경이나 환경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충만해야 함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젊은이 교회에 부임한 지 딱 한 달이 되었습니다. 비서실에서 3년 가까이 사역을 하다가 오랜만에 현장 사역에 오니 긴장도 되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젊은이 교회에 인원도 많고 사역 범위도 너무 크고 복잡하고 뭐 그런 것들에서 내가 무엇을 잘 적응해 가며 무엇을 초점을 맞춰야 할까 이런 고민도 많이 있고 가장 큰 숙제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이것이 저에겐 큰 도전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사역을 시작했지만 내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딱 명확하게 붙들리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예배 시간에 주님이 저의 이러한 고민에 대한 답답함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제가 처음 젊은이 교회에 부임했을 당시 새벽 예배 본문이 레위기 후반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숙이를 읽고 있죠. 다 아시죠 여러분? 마침 내일이 휴일인데 카코 새벽 예배가 있네요 여러분. 교회 학교가 아니니까 이 정도 얘기해도 아실 겁니다.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만나면 좋겠어요. 여러분 레위기 성경이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어떤 전사님이 이 레위기 설교 준비가 참 어렵고 까다로워서 레위기가 대위기였다 이런 말도 하시던데 여러분 사실은 레위기만큼 어려운 성경이 민숙이에요. 이스라엘의 절기나 제사나 인구, 집합별 명단이나 어려운 복잡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데 저는 매일매일 새벽에 그러한 레위기 민숙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젊은이 교회 이런 크고 복잡하고 많은 사역과 같이 엄청난 중압감으로 압도하는 그러한 것으로 저에게 다가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내레이션을 들으면서 읽는 중에 한 가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의 복잡한 제사제도나 절기나 어떠한 정결한 규례나 이러한 모든 것의 시작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레위기 2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숙이 1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법과 규례와 제도의 그 시작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모세에게 너가 이스라엘 리더니까 나를 섬길 제사제도나 여러 법규를 잘 기획해서 가지고 와봐 하시지 않았어요. 너 이제 가난한 땅으로 나아가야 하니까 최적의 동선을 한번 짜봐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잡으려면 그들에게 감동을 주려면 주옥 같은 설교를 해야 되니 한번 밤새서 준비해봐라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모든 시작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낱낱이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저는 젊은이 교회 사역을 이 부족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 전해야 될까 머리 굴리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네가 해야 할 거는 그저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가장 큰 섬김은 밥 잘 사주고 연락 잘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더라고요. 왜? 저와 여러분의 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오직 말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아니 목사님, 목사님은 교회에서 일하시니까 영적으로 안전한 운실에서 사시니 그게 통할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광야에서 살잖아요. 저에겐 안 통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많은 조언들이 있죠. 세상에 인플루언서들의 강의나 베스트셀러나 영화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나아가야 돼. 저 방향으로 가야 돼. 이거를 준비해야 해. 일리가 있습니다. 교훈과 지혜가 있고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여러분 알맹이가 없어요. 왜 그렇죠? 그게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영혼이 날마다 그 말씀에 붙들리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내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나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을 주님이 친히 감당하게 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특별히 위기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응이 다릅니다. 보통 우리는 문제 앞에 영적으로 쉽게 방황하죠. 그러나 꾸준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말씀이 인도하는 방향대로 나아가게 돼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인듀어런스라는 책이었습니다. 이게 배 이름입니다. 1914년도에 영국의 유명한 탐험가죠.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사람이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세계 최초로 남극 횡단을 하려고 이 인듀어런스라는 배를 타고 정말 부푼 가슴을 안고 출항을 하는데 그들이 역사 속에 기록된 이유가 보란듯이 성공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처참하게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남극을 향해 가던 중에 거대한 얼음덩어리들이 바다에 떠다니다가 그 배를 어느 순간 감쌌는데 극한의 온도이다 보니 얼음과 얼음이 붙어서 얼고 바닷물까지 다 얼어버려서 그만 그 배가 그 남극 가던 중에 그 얼음에 갇혀버려요. 영하 30도에서 1년 9개월 동안 표류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 셰클턴이 나중에는 이 배도 침몰해버리고 결단을 하나 하는데 이러다 죽으니까 작은 구명정 몇 척이 배에 딸려있었는데 이거라도 타고 우리 수백 킬로로 나아가서 한번 살아보자. 결단을 해요. 그런데 모든 대원을 다 모아놓고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 아무리 소중하고 값비싼 것이라 하더라도 배가 작으니 다 버리라고 해요. 그도 귀하고 비싸고 추억이 있는 것들 다 버려요. 그런데 그가 끝까지 붙든 것이 하나 있었어요. 선물로 받았던 성경책에서 10편, 23편 말씀을 찢어서 그의 품에 넣었습니다. 모두들 다 그들이 죽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무도 그들이 살아올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책을 읽어보면 엄청난 시련과 절망적인 상황을 계속 만나는데 셰클턴 한 번도 절망하지 않아요. 결국엔 소수의 대원들과 육지로 끝내 살아서 가서 생존 소식을 알리고 대원 전부를 구출한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셰클턴이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러한 글을 적어놨어요. 이 시기를 돌아보면 엘리펀트 섬과 사우스 조지아 섬 사이에 몰아치는 바다 바람과 빙원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했으며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확신한다. 사우스 조지아 섬 내륙이 내륙에 이름모를 산과 빙하를 36시간이나 행군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늘 셋이 아니라 넷인 것 같았다. 셰클턴도 확신하지만 저도 정말 확신합니다.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내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붙들었던 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르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의 나를 따리르다. 그가 그 말씀 붙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남극에서도 600일을 살게 하는 그 말씀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갇혀있는 상황과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한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면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기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겠죠.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 세대 안에 음란함의 문제가 상당하죠. 너도 나도 다 무너지고 넘어지니까 난 안 되나 봐. 이 마음이 정말 무섭게 우리 생각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은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미혹에 나 먼저 스스로 문을 활짝 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은혜로 구원하셨으니 은혜로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심령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말씀입니다. 말씀. 존 파이퍼 목사님, 이분이 열다섯 살 때 어머님께서 그의 성경 책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대요. 이 책이 너를 죄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거란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이 책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거야. 여러분, 죄의 욕정이 내 안에 틈타고 격동을 할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붙들어 할 것 역시 말씀이에요. 이 말씀 기억하세요. 10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 11절에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제가 2011년도 6월 달에 군에서 전역을 하고 하루는 부모님이 안 계신 집에서 혼자 있는데 영화만 나오는 채널 TV를 거실에서 혼자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장면 중에 남녀 간의 아주 애틋한 스킨십의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목의 정욕과 이 본성이 엄청나죠. 근 2년 동안 한 번도 생각지 않았던 더 선정적인 그러한 영상을 보고 싶은 마음이 부릴듯이 제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제 방에는 인터넷이 연결된 노트북이 있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이렇게 열고 초조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그 당시 제가 전역하고서 매일매일 했던 게 성경을 통도하고 그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성경 69절 말씀 암송 카드가 있는데 매일 한두 구절씩 그걸 암송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암송 카드가 그 상황에 그 노트북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게 눈에 들어와요. 그래 내가 큰일을 치르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도 읽어보자 하고 그 카드를 들어서 보았죠.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이런 말씀이었을까요? 아니면 뭐 추레곡기 14장에 너는 두려워 말고 보라 뭐 이런 말씀이었을까요? 그랬다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겠죠. 아니었어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판이라. 여러분 그때 제 심정이 어땠을까? 아 하나님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구나. 부끄럽더라고요. 혼자 있었는데 귀가 빨개지고 얼굴이 빨개져요. 왜?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할 것을 내가 그렇게 사모했으니까. 말씀이 제 안에 심기니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신 주의 마음이 제게 부어지고 죄가 싫어지는 마음이 부어져요. 어떻게 했을까요? 노트북 덮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은데 광야는 길이 없잖아요. 지도도 없잖아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의 때에 우리가 무엇 따라 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생명다에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아침에 만나를 거두었을 때 여러분, 그때 쿠팡이츠가 있어요. 배달의 민족이 있어요. 집 앞으로 배달 온 거 아니었어요.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200만 명이 살았으니 그 진영이 얼마나 넓었겠어요. 근데 그 밖으로 걸어서 나아가야 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마음이 상한 일이 있어도, 집에서 엄마랑 싸웠어도 동생이 내 말 안 들어도 나가서 그 만나 거둬야 했어요. 왜? 그거 아니면 못 사니까. 여러분, 날마다 그 말씀을 이와 같이 이거 없이 내가 못 산다는 그 갈급함을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읽어 나아가세요. 그렇게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 도무지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 말씀 가운데 풀어지고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게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심을 말씀 가운데 반드시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죠. 우리가 주께서 성령으로 진설하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말씀 대신 주님을 깊이 바라보아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계획과 일을 행하실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찬받기 전에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는 나의 초점을 나 자신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그리고 또 막막한 현실과 문제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두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주께 내 시선을 고정하여서 날마다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내가 말씀을 붙들은 것 같지만 말씀이 내 삶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삶을 경험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